네, 안녕하십니까. 윤진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2월 14일이고요. 오늘도 같이 공부해보고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. 같이 한번 회사 내용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좀 목소리를 좀 낮게, 좀 잔잔하게 영상을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의 이름은 PNH테크라는 종목이고요. 코드번호는 239890으로 되어 있는 코드번호입니다. 일단은 PNH테크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OLED 소재 합성에 필요한 원료나 아니면 총매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관련된 특허더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OLED 관련주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21년부터 지금까지 나와있는 차트들 자체가 단기 상승폭 1년 정도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위쪽에서 쌍고점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. 왼쪽에 고점 자리가 더 높은 패턴 쌍고점 패턴을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가 쭉 빠져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금 내려오다가 17,500원 정도의 흐름대 요즘 좌왕대가 좀 있는 구간대요. 이 구간대가 이제 앞쪽에서는 지지구간대로 작용을 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. 위쪽에서는 매물대가 좀 쌓이게 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의 저항을 받기도 했었던 이 17,500원대 저항대를 현재 뚫고 올라와줬어요. 1차적으로는 오늘 저항대 돌파가 이루어졌다. 그리고 위쪽에서 추가적으로 저항대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18,700원부터 19,300원 정도까지 윗고리 저항대 약간의 또 밴드가 있는 상황이에요. 이렇게 막 엄청 강한 구간대는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 저항대로 좀 보기에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약간의 저항자리가 있는 구간대로 몸통으로 들어와줬습니다. 이게 중요해요. 이게 윗고리가 달렸으면 이제 앞쪽에 있는 저항자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몸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흐름들을 잡아주었구나. 오늘 분봉사 흐름들을 보더라도 위쪽에서 좀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. 그래서 오늘 현재 생겨있는 이 캔들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즉 저항대 자리에서 잘 버텨주었다. 이 층과 눌리더라도 앞쪽에 있는 골짜기 자리라 불리죠. 골짜기 자리가 불리는 자리가 이렇게 상승파동이 나왔을 때 고점과 저점 자리에 버텨주는 이 구간대를 얘기해요. 즉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. 여기 여기까지는 또 눌려도 상관없는 자리이다 보니까 눌리목 자리까지도 우리 좀 편하게 받아볼 수가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왔을 때는 위쪽으로 좀 많이 열리는 구간대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항대 돌파 자리이자 배팅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눌리목 공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15,000원 부근 때에서는 버텨졌던 자리도 있다 보니까 스윙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런 식으로 박스를 좀 잡고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단타, 스윙으로 스위칭까지 약간의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점은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많지 않아요. 제가 기본적으로 거래량 많은 종목들 평균 거래량이 10만주, 20만주, 30만주 이상 나와주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평균 거래량이 굉장히 낮습니다. 5만주, 4개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급등락이 있을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를 걸고 움직이시는 거를 조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앞으로 차트를 보실 때 그리고 종목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보시되 이왕이면 거래량 많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번에 조금 차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보거나 굉장히 좀 재밌어 보이는 차트로 좀 들고 온 거니까 우리 시험들이 직접 좀 재밌게 그 다음 비중을 좀 시원해서 공략을 하실 때에는 거래량까지 좀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P&H 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다음에 더 재미나고 신나는 종목들로 찾아야 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